예, 제극히 평범하며 정상적인 샤쿠르조, 포베입니다. 다이아이 1, 5포인트 강등됐다가 다시 올렸는데 점수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뭐야, 명예 3개 받았어! 언니! 어? 아임나 코리안 아, 오케이. 크크크, 뭐야? 이 자식. 타이완. 대만 사람이네요. 잡아야 돼. 아, 죽었다. 아, 너무 끌렸잖아. 근데 힐도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 아, 못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뭐라 해. 아, 점수 다 까버렸어. 뭐야! 아니! 안 돼! 0점 조절이라니! 안 돼! 아, 강등됐어. 잠깐만, 이 녀석 점수 몇 점이야. 야, 너도 간당간당하네. 한 판 더 지면 너도 다이빙이구나. 어? 아, 왜 딜 교환을 해.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 까아. 아, 씨X. 딜 교환 이렇게 당하면 잡을 것도 없었는데. 아, 만화 없어. 아, 까아. 걸렸다, 이 자식들. 걸렸지? 아, 또 내가 다 먹었어. 아, 씨X. 아,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캐리할게. 신발 맞춰서 올려주고. 이리로 와. 못 빼. 아니야, 빼야돼. 아, 야! 침묵, 씨X. 아, 야! 침묵, 씨X. 침묵, 씨X. 아, 뭔가 이상한데? 아, 뭔가 이상한데? 아, 대답 속에고. 아따, 씨X. 태아나가 썩고 쓰였네. numbers. 아,ummer. 1. 가수 2. 가수 2. 가수 3. 가수 5. 가수 3. 가수 5. 가수 이김 당했다 뭐야 19점 줘 아까는 18점 깍더만 압축 딜량입니다 압축 딜량입니다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체한다 이런 조합들 너무 좋아요 너무 그냥 내 뜻대로 그냥 라인저는 쥐락펴락 할 수 있어 카르마 룰루 세나 이런 비겁한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라고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무직하고 얼마나 좋아 아 뭔가 왔어 아 어쩐지 뭐 와가지고 나이스 노틸러스 감정집에 당해버렸구만 빡칠 만하지 헥 죽여버려 죽여버려 지금 응 탈진이요 아 아 아 하나 없잖아요 뭔가 뭔가 족땜을 느끼지 않았나요 아 아 아 아 어림림도 없다 이 자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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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이요 오! 오오오! 창 맞았으면 죽었겠지? 로이스! 오야 오야 드디어 한건 했구만 저 녀석들이 멍청하게 본신 쳐가지고 공포 3명 다 걸렸잖아 이건 제가 잘한게 아니라 상대가 못한거에요 니달리 창 여기 맞았으면 그냥 그대로 객사했는데 밑에서 상자 하나 걸렸던거 같은데 자 이게 서포트 샤코가 라인점만 무난하게 넘길수만 있으면 너무 좋은 챔피언인데 이런 애들 다 바보되요 렌즈를 돌리면서 들어오더라도 이게 타이밍이 뺏겨 되게 중요한거 아시죠 이니쉬 걸 때 살짝 타이밍 뺏긴다는거 자체가 이니쉬를 아예 차단하는거거든 너무 무서워 아 이제 게임 즐긴다 게임 즐긴다 뇌절 방지 뇌절 방지 위원에서 나왔습니다 뇌절 방지 뇌절 방지 센거 봐라 뇌절 방지 뇌절 방지 아이고 끔찍해라 다시 복구했다 진짜 아니 방송 킬때마다 다이빙하는거 같아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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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